안녕하세요 행복한꾼 헤나다역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지금 한낮입니다. 한낮이고 기온은 밖의 온도가 영상 11도구요. 여기 하우스 온도는 와 대단합니다. 35도. 아까 전에 36도였는데 제가 와서 물을 확정 열어줬습니다. 열어줬더니 35도 1도 좀 내려갔구요. 와 지금 다육이 물 필요한 애들 골라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탐이 아주 그냥 측측을 흘릅니다. 35도이니 어느정도 더운건지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 정도로 지금 온도차이가 납니다. 바깥온도는 11도인데 안에 온도는 지금 35도니까 뭐 거의 24도 정도 차이 온도차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을 살짝 열어주고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어주고 환기 좀 식혀주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또 화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행복한 꽃그릇이죠. 딱 그림을 봐도 비움 시리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움 시리즈는 그리메이터와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화분도 디자인, 꽃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화분 크기만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고 비움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소개 엄청 많이 해드렸죠. 큰 화분부터 해서 이렇게 작은 중형 화분까지. 이게 중형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제 이따가 제가 드릴 건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구성이 좋아요. 7종이구요. 이렇게 7종 7색깔로 되어있구요. 가격은 43,200원이랍니다. 43,200원이니까 하나당 6,7에서 7,000원 꼴. 7,000원 조금 넘은 가격에 이렇게 예쁜 화분. 사이즈 가성비 좋은 화분을 여러분께서 필요하셨다면 구매하시기에 딱 좋은 그런 가격과 사이즈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포장은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춥지 않아서 오늘 장갑을 안 꼈습니다. 안 껴서. 춥지 않아서 오늘 장갑을 안 꼈습니다. 안 껴서. 제 못난이 손이 보이죠? 사이즈 대드릴게요. 색상은 이렇게 7가지구요. 7가지구. 사이즈는 다 동일하겠죠?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릴 모양입니다. 주변이. 입구 주변이 프릴 모양이고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 11cm. 11cm는 작은 사이즈 아니죠. 중형이죠. 그리고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다리 포함 높이가 10cm 정도 나옵니다. 맞죠? 다리 포함 높이는 10cm. 여기 지름은 11cm로 이렇게 프릴 모양입니다. 프릴 모양이고 여기 구멍 있고 여기 다리 부분에 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3개. 3개 있고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이고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종으로 해서 화분이 굉장히 가볍구요. 그리고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창 심어도 되고 저는 지금 이거 심어놓으려고 지금 가져가 놨거든요. 나나우뚜미니 군생입니다. 이거를 몇 개를 심으면 3개 정도 심으면 풍성하게 심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이거를 농장에서 사왔습니다. 사와서 3포트. 제가 다니는 농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제가 필요한 다육이도 사오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소개를 안하죠. 여기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2,000원 포트죠. 빨간 포트. 이거 나나우뚜미니인데 제가 또 국민이 나나우뚜미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가져왔구요. 이거를 여기 화분에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 비움 3번이구요. 사이즈는 좋아요. 이렇게 원형이고 프릴 입구가 프릴 모양입니다. 이렇게 꽃 모양. 꽃 모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색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비 색상, 그 다음에 스카이, 하늘, 옅은 하늘색, 레드 색상, 블랙, 핑크,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연두색. 연두색인데 약간 어두운, 어두운 딥그린 색 같아요. 딥그린. 그래서 이렇게 7개구요. 여기다가 제가 분갈이 하나 뚝딱 해갖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같이? 화분 어차피 이거 써야 되니까 음.. 어떤 화분에다 심어 자 분갈이 준비를 하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정말 기다려주세요. 여기다 나나 후쿠미니를 이거를 심어 볼게요. 어떤 화분에 심어볼 거냐면 이 화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 후쿠미니를 심겠습니다. 먼저 배수증 깔았습니다. 깔고 제가 배압에는 배압토 넣구요. 나나 후쿠미니 세 아이를 이제 합식을 할 건데 이 화분이 행복한 국그릇의 비움 3번입니다. 4만 3,400원 이에요. 이게 포트를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요. 이렇게 목대가 실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포트인데요. 굉장히 목대가 좋은데요. 자구도 달려있고 얘를 이렇게 합식을 해 줄게요.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게 그 목대가 좋아요. 그리고 적신분생입니다. 적신분생 그래서 분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 아이도 있고 막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목대 싫어하죠? 목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뿌리를 제거했구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수영을 맞춰서 심어 볼게요. 이 화분은 지금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화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 분리를 했거든요. 포트를 그래서 후쿠미니 나나후쿠미니 군민다육입니다. 저기 물들어주면 되게 예뻐요. 이 아이도 그래서 이 비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는 지금 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얘가 좀 짧으니까 올려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높이를 좀 맞추려고 뭐 쳐야 될 것 같아서 얘도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개합토를 집어넣습니다. 후쿠미니 너무 좋은데요. 나나후쿠미니입니다. 나나후쿠미니 비움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 이게 비움 시리즈가 좀 모양이 많더라구요. 가격도 싸요. 비움 시리즈가 그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화려한 꽃무늬인데도 작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텐데 이런 무늬인데 싸더라구요.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종에 43,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에 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고 사이즈도 10cm 좀 넘어요. 지름이 11cm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화분이니까 넓고 창 심을만한 화분 찾으셨다면 이렇게 저처럼 2,000원 포트 사서 합식을 해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목대가 굵어서 이게 좋더라구요. 이 나나후쿠미니인데 제가 농장 소개하면서 좀 맘에 드는 아이들은 좀 사오거든요. 몇 개씩 그러면 이제 심어 이렇게 합식해서 저는 심는 걸 좋아해서 합식용으로 좀 많이 사구요. 창도 많이 사고 창 좋아하잖아요. 창도 좀 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텐데 이런 거는 몇 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못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거 예쁜 거 싸고 좋은 거는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키운답니다. 지금 혹둠이 아이고 혹둠이도 좀 많이 있어요. 저한테 묵둥이도 있고 한데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니까 또 다른 아이 애기들 보면 저희 집도 묵둥이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런게 또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구요. 저는 애기 데려다가 묵혀갖고 묵둥이로 만들어 놓는게 제가 키우는 가정도 있고 다 부잖아요. 얘가 어떻게 됐고 얘는 병충이를 입었었고 입었는데 제가 치료를 해줬고 또 얘는 비오는 날 어떻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이런 거를 좀 정말 다육이들 키우면서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나름 재미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가서 군민이들 좀 싸고 저렴 아이들 아기들 해서 집에 데려와서 제가 저희 옥상 하우스니까 이제 여기다 묵히면 되잖아요. 단단하게 굳히면 되니까 그런 재미로 이렇게 아가들도 이렇게 싼 아이들 사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분 이잖아요. 행복한 꽃구릇 비오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3개 3코트 꺼내서 나나 훅크민인데 지금 목대가 있는 아이였어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다 됐고요. 북토만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뭐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분무기에 목초에 아 건드렸다. 아 자꾸 건드렸다. 목초에 타서 한 번에 떨어뜨려서요. 물을 분무를 막 공중에다가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목초에 그 냄새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하우스에서 숯불구이 냄새가 납니다. 숯불구이 이렇게 이렇게 더 세워주고 복토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흙이 좀 들어가서 이게 배압토를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죠. 여러분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여기다가 음 복토 복토 깔아주죠. 복토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입장 아랫입장 사이로 복토를 넣어줘요. 그래야지 제올라이트인데 이게 물마름이 빨라요. 물이 정말 빨라서 물구임 형상 아니면 밑에 있는 물기를 위로 제올라이트가 흡수를 해요. 제습력이 뛰어내요.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물까지 흡수를 해서 얘가 밖으로 내보낸다는 역할을 하는 제올라이트입니다. 이게 원료가 다육이 볼도 제올라이트 원료라고 하죠. 행복한 꽃굴에서 이 부자재도 팔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화분 사실 때 같이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꽃굴을 치우고요. 이렇게 해서 비움 행복한 꽃굴의 비움 3번 43,000원 7종에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을 소개를 받고요.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저희 하우스 온도가 30 아까 시작할 때는 35도 똑같네요. 35도 와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지금 물을 열어놨는데도 온도가 안 내려가네요. 그만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따뜻하고 햇볕도 좋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따뜻하다 나오는 따뜻한 봄날을 예상케 하는 겨울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고요. 오늘은 행꽃 화분 비움 3번 7종에 43,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오후 남은 시간도 보내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세요. 건강하게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